아 아 아 아 아 아 연락했지 아 진짜 또 내가 돌았냐 팀장님 한 달 전에 파운데이션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네 아 나도 잘 부탁한다 야 농담이에요 하하하하 쟤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다니 니 맘대로 헤어지냐? 너도 니 맘대로 바람 폈잖아 아 바람 폈으면 통친거 아니야? 그걸 끝났다고 하는거야 병신아 말없이 핀거잖아요 바람도 말을 하고 피면 그게 바람이냐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았다는게 중요한거 문을 열면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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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아 아 파리 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뭐 뭐 뭐 뭐 뭐 너 진짜 아유 진짜 너 진짜로 누가 좋아해 본 적 없지 난 보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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